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선생님께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품을 하품처럼 아주 우아하게 하시는군요 많이 졸리십니까? 아 잠이 조금 깨셨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와 게임 한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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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치기 해보셨죠? 아 아 네 10만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딱지치기 자신 없으신가요? 아 그렇다면 게임 종목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냥 딱지치기 아 아 아 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성공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컬러를 원하십니까? 아 아 파란색 다이아몬드 좋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아 아 돈이 없으세요? 그럼 몸으로 떼우셔도 됩니다 딱밤한대 10만원 까드립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? 흐우 으흑 이 그 concerned 하 으 으 으 으 아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딱밤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저한테도 딱밤을 때리고 싶으신가 본데 진정하세요 여기 1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거 몇번만 하시면 큰돈 버실 수 있을텐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로의 찬스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? 게임에 참가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의 게임은 정원이 다 모집된 강의로 참가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시즌에 도전해주세요 다음 시즌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화면에 나오는 해당 채널을 구독하시고 해당 채널 콘텐츠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칸 ASMR 스칸 ASMR 다음 시즌을 계속 누rée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